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충청남도 홍성의 어느 해안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촬영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 나오는 암석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암석이 화성암인지 변성암인지 퇴적암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구분지어지는 영역을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다 그리지는 않았지만 동그랗게 된 부분은 다른 암석들이 섞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은 바탕 부분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어떤 바탕에 여러가지 종류의 돌이 박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바탕에 돌이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 한가지는 바탕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 사이사이에 큰 자갈이 박혀있는 것 그리고 두번째는 화산폭발에 의하여 화산재 속에 암편이 박혀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 돌은 이 암석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박혀있는 돌은 크기로 보아서 주먹보다 큰 것도 있고 주먹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주먹보다 큰 것을 암게라 하고 주먹보다 작은 것은 자갈이라 하시면 됩니다. 모두 통칭하여 자갈이라 할 수 있는데 자갈의 외형이 둥그러어 보입니다. 그것은 돌 조각이 물 속에서 운반되면서 바깥면이 구르면서 갈렸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화산폭발에 의한 암편이 화산재 속에 묻힌 것이라면 자갈의 바깥 외형이 저렇게 둥글지 않고 각이 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암석은 여러가지 크기, 여러가지 종류의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의 일종입니다. 퇴적암은 그 구성하는 퇴적물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역암, 사암, 점토암 등으로 구분하였죠. 그러면 이 암석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암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자갈이 많은지 모래가 많은지 점토가 많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은 자갈이고 나머지 부분은 바탕, 즉 기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갈인 부분과 기질 부분이 반반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질은 모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암석은 역암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사암이라 하기도 애매합니다. 이렇게 퇴적암에서 퇴적물의 구성이 여러개가 섞여있는 듯한 이런 퇴적암의 조직을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질 부분인 모래가 그 양이 우세하면 역질사암, 자갈의 양이 많으면 사질역암이라 합니다. 화면의 가운데 보이는 둥근 구멍은 자갈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긴 돌개 구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돌개 구멍이 보이는데요. 암석의 기질 부분인 모래 부분을 보면 회색이거나 검은색을 띕니다. 대개 강에서 모래는 밝은 황갈색을 띄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을 띈다는 것은 여기에 유기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에서 유기물질은 어떤 것이지요?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이 유기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질이 모이는 곳, 거기다가 낙엽도 함께 모이는 곳, 이런 곳이 되겠는데요. 즉 강의 상류 또는 중상류에서 아래로 움푹 꺼져있는 이런 요지에서 이 암석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홍성에 간 이유는 금광에 대한 컨설팅을 하러 갔었는데요. 이런 암석이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 주로 사금 탐사가 진행이 되죠. 이 암석의 기질부를 분쇄를 하여 분석을 해보면 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들른 곳의 지질도를 보면 여기 홍성호라는 호수가 있고, 여기가 보령시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톡 튀어나온 이곳에 갔는데요. 지질도 상에서 어떤 암석인지를 보겠습니다. 천수만청이라는 중생대 백악교의 퇴적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광 컨설팅을 한 곳의 지질도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AU라고 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광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암석은 경상계 불국사천군의 반화강암, 후백질 반화강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후가 아니고 우입니다. 그리고 각섬석 반화강암. 이런 암석은 관이밤입니다. 관이밤 중에서 화강암체가 있을 때 가장 윗부분인데, 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암석입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광산을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컨설팅 의뢰를 주신 분께서는 이 지역에 노도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근처에 다른 곳을 보면 AU라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꽤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금이라 표시되어 있는 이 겉과 관련하여,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겉, 암석을 보면 석역맥이죠. 대표적으로 금이 나타나는 그런 암석입니다. 그런 석역맥이 또 여기 있죠. 이런 석역맥이 여기와 여기 나타나니까, 이 암석, 즉 의뢰를 주신 이 땅 부분의 반화강암과 크게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금강을 했었고, 암석도 반화강암으로 금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암석인데다, 가까이 이런 큰 석역맥에 실제 금강을 하고 있는 곳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의뢰를 주신 분의 땅에서도 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보았던 여감이 나오는 이 지역과, 실제 금강을 했던 이 지역 중에서, 어디가 더 금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 무림에 대한 답은 열린 상태로 남겨두겠습니다.